으으야 약간 악령이 씌인 건물에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재염이라고 하나? 악령의 기운을 청소하는 그런 집단이에요 저희가 대령 근데 이제 어떤 거가 있냐에 따라서 청소하는 방법이 전부 다 다른데 여기 맨 첫 번째로 브러쉬가 있죠 이 브러쉬는 벽에 묻어있는 이런 오물들 오물들을 이렇게 드르르르르 화장실 청소하듯이 이렇게 지지면은 청소가 됩니다 방제가 그리고 이 베큐머라는 거는 이 G키 눌러서 버리시고요 베큐머는 청소기에요 네 바닥에 있는 이 검은 먼지를 빨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이건 총 4번 빨아들일 수 있어요 빠, 빨아봐요 쭈차 이렇게 잘 빨아들여지죠 이렇게 해야되고 여기는 샤커라고 이제 살아있는 악령 G 악령이 깃들어 있는 G를 약간 전기 충격 하듯이 이렇게 없앨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총 3번 발사할 수 있네요 다 발사하면은 버려요 아 버리는게 아니라 다 쓴거는 이렇게 소각로에 가가지고 반드시 폐기 처분을 해줘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그리고 이거는 UV 램프네요 네 자외선 손전등 이런 것들은 거미 같은 거 이렇게 눈 모양을 하고 있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미들 태워 죽일 수 있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지지고 있으면 태, 타서 없어지죠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 게이지가 계속 차오르고 있는데 이게 과열이 되면 영구적으로 못쓰고 잘 시켜서 써야되요 이런 것들 공중에 떠있는 검은색 연기들도 태울 수 있고 여기에 이거 어떤 놈이 밟았노 어 여기 지금 막 검은 연기 나오는 이 사과 있잖아요 이건 밟으면 트랩! 이렇게 걸려버립니다 으아아아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이런 것도 UV 램프 같은 걸로 오랫동안 지져서 없앨 수 있어요 없앴죠 정말 쉽죠 아 깜짝이야 뭔 소리야 이거 뭐했어? 뭐지? 기본적인 컨트롤 잠깐만 보자 E키가 상호작용 F가 플래시라이트 아 플래시라이트가 있었구나 이거 G키가 아이템 떨구는거 C키 혹은 컨트롤키가 앉는키 라고 하네요 좀 더 빠르게 버리고 싶은 마우스 휠키를 눌러도 떨구는구나 난 G가 더 괜찮다 어 어 어 어 뭐하세요 그리고 귀신한테 만약에 다치면 뛸 수가 없게 되는데 여기 회복킷을 이용해가지고 회복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상자에는 40초간격으로 회복킷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구영 오오 어 야 여기 있던 탐지기 누가 주석 아냐 어 저예요 뱉어드릴게요 오케이 이게 탐지기인데 버려 아이템을 어떻게 하나씩밖에 못 들고 다니냐 사.. 손이 누갠데 이 쓰레기 게임 하나 지금 플래시라이트 들고 계시네 탐지기 이거 이렇게 들고 그 뭐야 3m 악령이 3m 내로 접근하면은 막 난리쳐요 이거봐 이거봐 반응하잖아 이렇게 다 찾아야돼요 이게 약간 그 비세라의 오물 탐지기랑 비슷한겁니다 모든거를 다 청소해야돼요 그리고 모든 아이템은 다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폐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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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라고 이건 버리는게 아닌가봐요 안들어가는거 보니까 들어가는거는 악령이 깃든 인형 그리고 뼈 그리고 다 쓴 총입니다 식사여기 스포성 atm selection 여기 문을 열면 오! 사장님 여기 문 열었어요 어? 그래서 어떻게 나가 우리? 여기 아니에요? 숨을 수 있는 아 이거 아 아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청소를 거기를 하면은 여기 악령에 핵이 있는데 그 핵을 태우면 게임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가리 대가리 오오 그럼요 오오 불꽃같은게 계속 쭈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내가 저거 태워가지고 아아 근데 이 핵을 부수기 전에 룬을 파괴하라는데? 이거 저 문 아니에요? 이 룬들이 아 그러니까 청소를 하면 룬들이 자동으로 파괴되는 거네 이 표시인가 보다 이 각 표시들이 그 남아있는 이런 오물들을 대표하는 문양이에요 뭐 이런 것까진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빨리 태우자! 태워! 태워! 어! 태워! 지 레에에쓰 자 이제 본편으로 가봅시다 네에에에 아이고 첫번째 맵 아 망했다 오 대박 차타고 온거네 이렇게 아 망했다 오 여기 장비가 이렇게 다 있어요 종류별로 하나씩 잡고 아 근데 탐지 탐지기는 솔직히 필요 없지 않을까? 눈에 다 보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내가 빨간색 다들 무슨 색 들었는지 얘기 좀 해줘 아 빨간색 들었네 아 파란색이요 나 노란색 그럼 난 초록색 브러쉬로 할게요 벽 닦는용 다들 용도를 잘 기억해나요 알았죠 네에에에에 이거 청소기고 이거는 이제 곤충 태우는 거 알지? 네 곤충이랑 뭐 이렇게 공중에 떠있는 먼지 같은 거 태우는 거고 샤워커는 쥐 사과 같은 거 쥐 쥐조져야 되고 어 사장님이 뒤에 치워야 하는 거 나와있어요 이거 아까 그림이랑 똑같애 뭐 특별할 건 없어 가자 예에에에에에에 살려 학교를 청소하나봐요 어어 아 오크나 아니 너무 너무 용감하게 가는 거 아냐? 이거 좀 네? 꼼꼼히 봐야돼 어 여기 바닥에 이거 이거 빨아들여 빨리 설마 이거 다 떨어지면 나가서 물건 가져가야되요? 그쵸? 어? 저기 거미있다 거미 태원! UV! 누구야? 찜찜이! 오우야 막 움직인다 빨리 빨리 과열되기 전에 그거 과열되면 버려야된다 잘 식혀 이 문 열고 어 여기 이거 이거 인형 가서 누가 태워 이거 그 아까 빨아들인 애있지 어차피 총 버려야되니까 이건 내가 이건 내가 어 이거 무슨 어린아이처럼 있다 그 버리고 인형 짚고 가서 태워 그 소각로가 어디있어? 어? 어? 어 니마 잠시만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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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고 치니까 막 성이요 아 어? 오오오오오 기분이가 이상해 오오오오 이 싫어하는데 뭐 소각로가 우리가 갖고왔네 여기다가 버려요 버렸죠 인형 버렸고 여기서 새거 하나 다시 들고가자 자 브러쉬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말 쉽죠? 우리를 해칠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아 가셨네 아니 저기 오리가 있길래 오리하고 15가 있길래 15개를 모으라는건가 싶어서 뭐 히든 아이템인가? 그런것 같은데요 어 그러네 히든 아이템인가 보다 이거요? 아 이게 그니까 1 2 3 4 5 각 분야별의 그 청소해야되는 요소들인데 이걸 다 채워야되나봐 아하 1 2 3 4 5를 그냥 이거 아 Percentage가 있네 젠장 저렇게 결과가 나오는거 보니까 금방 할수 있을거 같아 하나씩 보자구 어 야 이거 빨아들여 저렇게 힘없이 빨아 흐이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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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버닥 하면서 수집됐어 피고 이런거 다 한가씩 열어보자 아이고 이씨 되게 귀찮아지는 게임이네 괜히 먹었다 잘 찾아왔어 오늘 15개 다 찾아보자고 어? 여기 또있다 나 쥐를 좀 따고 싶은데 쥐가 없냐? 어? 사장님 여기 인형있어요 어디? 여기요 여기요 어디요? 집어 왜 다 다 시켜 빨리 집어 가서 버리고 와 우린 마저 청소하자 야 서범아 뒤에 어? 어디지? 사장님 여기 닦는거 있어 네 몰미 갔었다 깜놀요소가 있나요? 그냥 청소인가요 당연히 있죠 제가 말은 안했지만 당연히 있습니다 귀신 있어요 어 여기 이거 브러쉬 사장님 사장님 여기도 닦는거 있어요 으 바퀴벌레 으 으 누가 바퀴벌레 좀 잡아봐 얘들아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누구 이거 누가 인형집었어? 아니요 어? 야 뭔가 이상해 왜요? 뭐야 누구 죽었어? 어? 나 귀신한테 잡혔어 리액션좀 해 어? 야 이거 UV UV 그거 빨아들이는거 아니야 어? 빨아드려도 돼? 아 그래 여기 어디야? 찜찜이 죽었나봐 어 찜찜님 저거 데리고 와야돼 저거 저거 아니 나 점점 아니 여기 여기 어디야 1 1 어딨어 찜찜 보러갈게 나 여기 지하실 하수구 쪽에 있는데 지하? 아 약간 그런건가? 귀신이 지하로 데리고 간다봐 어 여기 뭐 있어 디바워야? 나 여기 나왔는데 나왔어? 나올 수 있다고? 네 여기 디바워처럼 뭐 굴속에 갇혔을 때처럼 나올 수 있거든요 어 여기 지하인데 지하실인데 일단 나가볼게요 어 올 수 있으면 우리한테 와봐 갇혔어요 갇혔다고? 문이 문이 안열려요 아깐 아깐 나왔다며 아이 그 하수구에선 나왔는데 건물 지하실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도 꽝이 있나봐 지하실 문을 열려 그랬는데 안열려 일단 어떻게 씻지? 오케이 일단 거기서 얌전히 있어봐 그러면 우리 청소하면서 계속 참고 그럼 혼자 찾고 있어봐 그러면 네 여기 근데 이거 있다 여기 아트팩트가 있어 그..그건 나중에 쉿 어? 자 빨리 빨아들 아니 암고 위로 가는거 맞나봐 벽에 검이 있어요 UV를 내가 갖고 들고 있었어 UV를 들고 올게 다시 다녀온나 아 못돼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다 빨아들였어? 아직 있는데? 어 다 됐다 다 됐어 다 됐어 진정해 아 다 된거구나 아 여기 뒤져서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하는구나 네? 나 가지고 와야겠는데 아아 깜짝이야 어딜 가노? 나 길 잃었다 다 태워버리고 어디 가야돼? 잘했다 근데 여기 이거 바퀴벌레 이거 뭐야? 바퀴벌레도 UV로 죽여야되는거 아닐까요? 아아 이리 와봐요 이리 와듯 어 맞네 으아아 으아아 바퀴벌레도 잘타요 오케이 또 더러운거 없나? 어 여기 청소기 어? 소범이가 이거 빨아들여야된다 어딨어요? 여기 미술실 같은데요 가는중인데 여기 어 다시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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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쟤 진짜 길치구나 여러분 네 여기 CCTV가 있어요 지하실인데 네 뭐 2번 CCTV라고 뜨는데 여기 라디오 나와요 나 무서워요 살려줘 다 된건가? 여기 말고 나갈 곳이 없어요 더 빨아들여 잠시만 일단 거기 얌전히 있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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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다 이렇게 잡히면은 지하감옥 같은데로 빠지는데 아 이러면 게임 오거구나 안돼! 근데 유령은 어떻게 쫓아내지 그러면 이것도 유V 갔다가 눈 째야하는거 아닐까요 고인가 아니 배 쫓는 방법은 안 살려줌 어떻게 해 그러게 튜토리얼에 귀신이 있단 얘기도 안하고 씨 어디 비 내려요? 뭔 소리야 이거? 죄송해요 배고파도 이거 챙겨야 할 것 같아요 뭐요? 이거 아 귀신이 다가왔을 때 그 대비할 수 있게? 응 그래 이거 소범이가 들자 어? 이번엔 내가 UV 이거? 소범이가 들자 그럼 이거는 버려? 응 알았어 은근 은근 이거 많이 나오니까 일단 이 브러쉬가 영구적이거든 이거? 네 그래서 한 종류씩 조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에 이제 다 청소를 하면 안 되고 한 종류씩 아 그럼 전부 다 브러쉬를 들어요? 네 네 그렇게 하죠 아 근데 브러쉬는 무제한이니까 차라리 그냥 다른 거를 드는 게 낫지 않을까? 브러쉬는 내가 다 하고 은근 이거 빨아들이는 게 많이 나오던데 전부 다 빨아들이는 거를 일단 들어? 그래 둘이 빨아들이는 거를 들고 내가 브러쉬 하나 들을게 어때 네 가자 그거 찾아보면 다가오는지 안 다가오는지 잘 확인하고 플래쉬라이틱 치시구요 LISA 이거 그냥 이것도 다 반응을 하면 어어어 더러움 탐지기 귀신도 탐지하고? 재력물질도 탐지하고? 그럼 뭐야? 무슬모 아니야? 그래도 뭔가 주변에 없는데 온다는 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저기도 있다 빨리빨리 닦아버리죠 인형은 대충 위치만 기억해놔 어? 뭐야? 벽이 뚫려있었네? 어? 그러네? 저기 가봐요 사장님 벽이 뚫려있다고? 어? 여기 지하실로 가는 문이구나 여기가 이거 그냥 옆 방인데? 아니 지하실로 가는.. 지하실로 가는 문 발견했어요 어? 우리 내려가볼래? 사장님 아니 사장.. 문을..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잠겨있었다며 어디 갔어요? 슬립모드 슬립모드? 내려오라고! 사장님 문이 있던데 아 내려가라고? 왜 아니에요 사전에 제가 잠겨있었다고 했던 문이 우리 처음 들어왔던 그 문이었어 켜졌어요 CCTV 그리고 여기 여기에요 사장님 여기 여기 온 소리야 이 쑤아 우와 이거 뭐야? 뭐 뭐야 이게? 여기로 들어가면은 아까 그런데 그.. 사원의 문이다 어우 어지러워 이상하게 생겼어 아 대박 뭐야? 뭐잉? 사원의 문으로!!! 들어가보면 알아서 봄소보 사원의 문으로 우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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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에..! 근데 걸리면 못나가? 엄료 이거 열 수 있어요 이쪽도 길이 있어서 봤네 헉 이건 왜 계속 삐삐비빅거려? 괜찮은거야? 아직 아무렇지 않아요 이거 그냥 2번밖에 안 보여주는 건가? 아니 4번도 보여주네 오! 쥐 다니고 있어 아 이거 조정이 가능해? 아 이거 화면 2키로 상호작용하니까 다른 데도 보여준다 응 가자 이걸 못보고 갈뻔했군 바퀴벌레는 무시해 지금 청소 못하니까 아 깜짝이야 바로 도망갈뻔했어 그러시고 뭐고 그냥 다 버리고 도망갈뻔했네 잠시만 기다려도 돼 다들 어디 가야내 저기 야 야 야 살리겠어요 사 사 사 사 살려주세요 사 사 사 살려주 사 사 사 살려주세요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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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내 뒤에 쫓아오고 있냐 지금? 아 다쳤다 누구도 잡혔어? 다쳤어요 이거 이걸로 열어야 하나 봐 아니 아니 누가 잡혔냐고 다 잡혔어야 너가 뭐야 저기요 쥐가 날 물어요 어 또 또 여기가 와 나 죽겠는데 가라 파워 십자가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 아니 저 귀신을 어떻게 막아 블러쉬를 얼굴 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열어줘 잡혔어? 멀리 가니까 야 빨리 찜찜함 구하러 가자 그 아이템 먹고 오셔야 돼요 그 힐 아이템 야 야 야 귀신 소리 들려 어머니 살려주세요 제가 한번 도전해봐도 되나요 이거 달리고싶어요 한번 해봐 쿵쿵쿵쿵쿵 아니 길을 몰라서 나가지 못했어 쿵쿵쿵쿵쿵쿵 뭐야 쿵쿵쿵쿵쿵 소리 뭐야 제가 두들기는 거예요 열어달라고 열어자 아까 그 지하로 내려가도 났어 아 아니 쿵쿵 소리가 귀신 소리 내 심장 소리인 줄 알았어 그래서 도망간 거였는데 아 진짜요? 그럼 내가 아까 전에 두들긴 것도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야? 아니 그건 진짜 귀신이 나왔었어 나가서 우리가 직접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드 근데 어디로 나가더라 기억이 안 난다 이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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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하에요 와 진짜 어떻게 하냐 소봄이 진짜 심각한 길 치고 뭔가 내가 갈게 여기 있다 어 이쪽으로 와 이렇게 나가요 일단 이거 태우고 지금이라도 왜 모르겠어 나 뛸 수 없어 나 뛸 수 없어 나 뛸 수 없어 뭐야 없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나 깜짝아 그림자였구나 오른쪽 허벅지에 죽어봤어요 이제 괜찮아졌어? 네 멀쩡해졌어요 달릴 수 있어야지 아 나 이팀 가지고 이거 엔딩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나 진짜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엔딩 못 봐요 와 그래도 찜찜이가 안내해줬네 맞았어? 아 이게 딱 맞는 거구나 네 이거 필요 없는 거 같아요 탐지기 그리고 잠 집어내 어 탐지기 버리고 다 청소기 들고 가자 청소기 들고 어 청소기 너 제가 봤을 땐 뿔뿔이 흩어져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래야만 해? 그런가? 같이 다녔다가 아까처럼 한꺼번에 몰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이게 도망가니까 멀어지던데 그럼 다들 수고요 네 아 안돼 근데 그러면은 유튜브 각이 안 나와 같이 다니자 이리와 이리 어 지금 청소기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지금 녹화중인게 녹화중인게 새벽씨랑 사장님이니까 둘둘씩 다니면 되지 않을까요? 아냐 다같이 다녀 어 오리다 뭐 어 난 이거 어 알았다 어디갔어 어디갔는데요 저기있다 앗 빨아들여 얘 누구야 아프만 있음 뭐해 빨아들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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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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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청소한 곳은 문을 열어놓자 아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 아 여기 오리있어요 사장님 어디 어디 어 오리 그냥 먹어요 발견하면 에 귀여워 삑뽕 귀여워 다들 빨아드리고 거미이다 아니 깜짝이야 사방님? 사장님 어디갔어? light rapp 눈뼈 왜 있었냐 이게 잡히면 최대한 빨리 올라가가지고 눈을 열어달라고 해야 되네 씹지마 제발 찜찜아? 내가 얘기하고 있었잖아 남들이 얘기하고 있을 때는 잠깐 말을 하는 걸 멈춰 알았지? 알았냐고 어 뭔소리야? 어 내가 벨 눌렀어 미안 여기 열어달라고 열어줘! 어! 아 사장님 잡혔구나 어 나 잡혔다니게 잠깐만 왜 두근두근거려 내가 문 두드리는 소리라고 개우사박 어 저리가 저리가 어 어디따나? 잡혔어요? 회복힛 아.. 아프다 어 인형 들고가야지 저기 귀신 오시는 것 같은데요 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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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신이 오는게 아니라 내가 인형을 들어서 그렇구나 네 인형 들어도 그 소리 나요 아 깜짝이야 아 무서워 나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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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한번 맞아보자 이 주사 너무 맞아보고싶었어 치 아 예스 베베 어머 세상에 되게 기분 좋아보이시네요 어 뭐야 청소기가 더이상 안나오는디 어 4개까지인가보다 아 태워야 새로운게 나오나봐 태워봐 어 그러네 개수 제한이 있네 아 아 생각보다 좀 어려운데 게임 야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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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기도 이거 집어서 버려야될거 아니야 가서 누가 소각 안했누 자 버리고 잡혀서 떨군거 아니야?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아 그런건가 어후 일단 1층부터 다 돌고 그 다음 위층을 하고 몇층까지 있냐? 2층이 끝인가보지 일단 1층 문은 다 열려있는거 같은데 가자 여기 청소 다 했던가? 와 이거 하나하나 다 열 수 있네 오리가 숨겨져있을지도 모르니까 어 오리 발견 하나하나 잘 포장 어 귀여워 이건 뭐야 어?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뭐야 귀여워 잠시 힐링 잠시 힐링 어 이거 뭔가 예술작품처럼 생겼다 어 누가 이거 떨어뜨렸누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지금 뒤 잡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어 지금 공격한다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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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지지가 않아 어 뭐야 저기 나가는 문이 어디더라요? 어 어 이거 한번 한번 물리니까 달릴 수가 없네 아 지금 키트 먹으러 가야되는데 뭐 봐요 사장님 사장님 여기 긁는 거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사장님 사장님 어? 긁는 거 여기 어 어 긁긁긁 어이 스원타 나 나가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어 잠깐만 나 물렸어 뒤돌아 뒤돌아 나가면 돼 다들 저거 힐 하나씩 빨고 오죠 물리셨으면 저기 왜 두근두근 소리가 들리죠? 물려서 그런거 아니에요? 왜 혹시 한 명은 저걸 조질 수 있는 전기를 하나가지고 있을까요 이젝 그래도 될 것 같다 여기도 각각각 하는 거 있다 여기oung 어디 neck 다들 발걸음이 많이 느리시네요 으으으으으읳 쥐가 내 다리 물어없어 물린 김에 여기 좀 청소해 주실래요 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여기 되게 기분 나쁘게 비.. 뭐지? 맑음이 인형 걸려있어 기분 나빠 어? 야 브러쉬도 제한이 있네 이거 점점 닦을수록 소리 더러워지는데? 아.. 하나.. 이거 버려 나도 이거 좀 버리고 아씨 청소기 들고 누가.. 누가 쥐 잡는 거를 들고 있죠 한 명은 오케이 난 UV 들고 갈게요 그럼 내가 샤워 들고 가겠어 아 깜짝이야 욕하시네 내가 샤웡 이러가지고 깜짝이야 샤웡아 아 야 잠깐만 나 회복 킷 아.. 아.. 내 다리에 뽕맛을 느끼게 해줘 40초 기다려야 돼 미친 아.. 나왔다 세상에 난 키트 달더라구요? 치.. 아.. 아니.. 느끼지 마시라구요 맞아 건강해졌다 건강이 맞을까? 어디로 가야되지 수정 불어 불어 여기가 화장실인가? 식당? 어.. 쥐다 스탕이네요 잡아주세요 иж장 재.. 왜 자꾸 도망가 아앟!! ㅇㅇ!! 아앟!! 뭐야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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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 이오.. 다들 어딨어요? 뭐야x3 뭐야x2 검은색 연기가 잠깐 시야를 가렸을 뿐이야 진정에 오오오오!! 뭐야 뭐야x3 저거 UV.. UV 램프로 태워야돼 UV 램프 저 여깄는데요 어디 계세요? 그렇구나 여기 식당쪽이요 이리 와 아 힐키트 먹으러 가야겠다 저 찾으셨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제가 그냥 우릴 내쫓는 용이네요 아 그냥 나가면은 안 쫓아오나? 그런거 같아요 언니 우리 다시 왔어요 이정도면은 귀신이 우리 모가지 따로 인정이다 어 저거 귀신아닌가 바로 있었네 귀신이 아닌데? 이거 귀신 아니야 귀신이야? 귀신이에요 tas영 난 그냥 검은 덩어리로 벅인가? 아니에요 그지 언니가 거믄 연기를 많이 뿜고 이더라구 허어어어어 어... 어떡하냐? 아하 그러게 문 앞에서 계속 저러고 있지 좀 기다려보자 문 열고 기다려봐 어딘가 갔겠지 아, 나 너무 아파 새벽이 구하러 갔다올게 아, 그럼 그럼 어서오시게 나랑 같이 있어줘 알았어 어머 깜짝아 달려 달리지 못하지만 달려 뭐지? 세뱅님 맞아요? 어어 야 UV 램프 찜찜아 네 컴온요 여기 예 세뱅님 보필해줘야지 여기도 벌레 이래 이씨 이래 이씨 지끄러가서 이래 이씨 여기도 바퀴벌레 바퀴벌레 침대 밑으로 들어갔다 맛있는 뽕맛 일단 엄마 잡아 여기도 이상한데? 야 터졌네 아이고 야 그거 과열되지 않게 조심해서 사야지 우매한 것 죄송합니다 다시 갈아 갈고 올게요 이거 제가 떨군거 청소기 아 이거 새거야? 자 숨지 얼마 안된거일거에요 바닥에 놓고 뭐 그래 나중에 주스러 오자 네 어? 바퀴벌레 들어가유 UV 램프도 생각해보니까 과열되지만 않으면 무제한이거든? 그래서 찜찜이가 잠깐만요 아악 이건 빨아들이는게 안되네 아니야 그거 UV로 지져야돼 UV 됐이야 찜찜마 -쟘쟘쟌 저거 아비안보여유 아비안보여유 아비안보여리 아비안보여유 안보여 DU 이제 뭐야die давайте 저희가 어면내수 충분히 식şekkür 근데 빻아들이는 거 아닌 거 같은.. 어? 나 붙잡혔다. 어떡하냐? 나 나갈래. 나 나갈래. 나 나갈래. 나 나갈래. 나 나갈래. 아 시끄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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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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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얘네 졸라 못해. 다 바보여. 아 맞지. 아 밑엔. 어떡하냐? 아 어떡해. 누가 문 닫았어. 어허. 잡혔어요. 어 내가 문 열어놨어. 네. 네 그렇다.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야! 문을 왜 열어! 닫았는데 바로 잡혔어. 아이고. 저희 세 명이나 잡혔는데. 열었어. 문 열었어. 나오면 돼. 네. 아. 이 정도로 못할 줄은 몰랐지. 아 바이어. 아 얘네 다 너무 못해. 바보들이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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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주세요. 금단현상. 나 혼자 열심히 뛰어댕겨야겠다. 아니요 지금 사단이 잡히면 게임 오버되니까 잠깐 기다려주시겠어요? 아직도 안 나왔어? 지금. 저희는 뛸 수가 없거든요. 천천히. 경보. 경보하고 있어요 경보. 3보 중. 아 뭐야. 파이팅. 아. 날씨가 좋구먼. 날씨가 좋구먼. 날씨가 좋구먼. 마실 나가기 딱 좋은 날씨. 왜 이렇게 다들 갑자기 한 30년씩 늙었어. 아. 아. 아이고. 아. 아. 아 저게 너무 인정해서 요즘은 요만큼만 벌어도 층장이 너무 두근거려 아유 저기 가서 아 내가 이뻐요 내가 이뻐요 내가 아 뽕 왔다 아 젊어졌다 내가 다리가 조금만 더 길었어도 빨리 나와 이게 젊어졌다 준약 아 젊어졌다 나도 젊어지네 지지개 젊어졌다 응애 젊어졌다 응애 너무 젊어진거 아닌가 잠깐만 잠깐만 일로와봐 일로와봐 지금 템을 서로 좀 조정을 하자 어 컨트롤이 제일 필요한게 나네 쥐를 쥐를 쏠 수 있는거 샤커 이거 제가 들테니까 그 바.. 그 벌레 태우는거 있잖아 네 UV램프 그거 새벽이가 들어 잠깐만요 버릴게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재충전을 자주 해야되는 이 청소기 들고 일찌가 이걸 들어도 되겠습니까 어 괜찮아 청소기가 지금 안나오니까 바닥에 떨어져 있을거야 주소로 가자 아 그거 그거 거의 새거일텐데 이쪽에 있어 여기 집어 찜찜이가 집어 됐어 이제 가자 브러쉬 브러쉬 그냥 가자 브러쉬는 나중에 일제히 다 하고 믿는다 UV UV 벌레 야 뒤에 안보여요 안보여요 이제 보여요 어 뭐지 나 분명 새거를 들고 왔는데 안바라지 비어지냐 되는건가 이게 다행히 캐릭터들 간에 충돌은 없네 그거 하나는 다음에 아 어떤 개색 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개색이 아니고 쥐이이이이이 아 이거 UV가 안되지 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좀 가만히있어봐 으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조짐 아 씨 두발이나 써버렸네 못발리겠는걸 한 발 남았네? 두 발 자유돼 버렸어. 네? 아 뭐야. 아 형! 도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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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보다 빠르게 담들보다 담배. 귀신 너무 싫어. 도망가. 저하 당신이 숨으니까 이게 숨어지네? 예. 그러니까 먼저 앉으니까 숨어진다고. 예 좀 봐. 귀신이 은근히 순진한 구석이 있구나. 아 근데 나 달리지를 못하네 큰일 났네? 아까 쥐한테 몰려서? 여기... 여기 사과있어 나 뭘 본 거지? 내가 지금 나가면? 귀신 있을까? 없군 어 뭐야 뭐야 깜짝이야 아 오케이 구하러 감 여덟네 아 여기가 아니구나 열어줘 내가 가요 내가 길래 열어드릴까 말까 어 땡큐 하아 하아 안녕 아 힘들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아이고 아 귀신다 아 뭐야 뭐야 저 시야 가리는 거는 해로운 건 아닌가 보지? 저 인형 들고 가요 이 할미가 우리 손주들하고 인형을 들고 가요 인형이 좀 시끄럽네 인형이 좀 시끄럽네 인형이 시끄럽다니 아아 나도 젊음의 샘 젊음의 샘 젊음의 샘 아 두근거려요 음 그거 설레서 그래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그 설레임 누나가 너무 이뻤나 보나 또또또또또 어디 가셨어 야 유브이 유브이 저거 조져 가고있어요 유브이 유브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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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좀 잡히자 이 쓰레기게임아 임서봉 그쪽 아니야 아 샤컷 방금 정확하게 맞췄죠 여러분 근데 안되네요 이제 안와 이제 안와 아까 문 닫고 도망갔는데도 문을 열고 그냥 왔구나 까비 여러분 야 저 손을 뭐 들고 있지? 난 뭘까 아 유브이 들고 있구나 난 아무것도 없네 가서 주워야돼 가서 됐어 어 나 왜 이거 안되지? 어 됐다 아 녹화 얘 똥 싸러 갔나? 왔어요 에? 어 왔어요 자자자자 여기 진행 진행도 좀 봐봐 전체 진행도가 지금 한 35% 정도 된거 같애요 왓 이렇게 빨리? 자 나 스턴건 이건 지금 떨군데로 가가지고 찾아야되거든 네에 빨리 가보자 저거 저거 좀 태워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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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 도망가잖아 도망가잖아 어 완전 못돼 갑자기 어 덧밟아봤어 그거 빨아들인다고 되는거 아닐텐데 되던데 왜 다 되지? 만능인가? 되지 과열 안되게 조심 오케이 훌륭해 자 가자 어 어 얼굴 간지러워 어 긁어 긁긁 이거 긁고 있을 때 임주 사라질거 같애요 흐흐흫 내가 여기에서 잡혀 어 여기있다 좀 더 들어가볼까 어 뭐야 여기 한바퀴 돌았네 일찍은 다 어느 정도 본거 같지 아냐 아냐 여기 안봤어요 일로 와 봐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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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다 이리와 아 난 이렇게 돌아다녀도 길을 모르겠냐 가자 여기 여길 안봤다 다 봤네? 아니 오리있다 오리! 기고키 이거 브러쉬 저거 잘 보니까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사람 없어 누가 이렇게 바닥에 다 질질 흘리고 다녔노 아 우리 잡혀서 그런거지 참 질질 뭐라구요? 아야야 안녕히 계세요 저 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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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 바로 뒤에 있었어 어휴 가낭이 쫓아가는거 확인 여기 어디야? 들어가려는데 당장에 문 닫아버리네 이게 식당인데요 아 심장아파 김소봉 혼자 어디간노 깜짝이야 아 나 심장아파 얘들아 이제 무슨 소리야 엄마아 잡혀버렸어 우리 2층 올라가자 소봉아 저는 살려주고 어 둘다 걸리는 소리가 들린거 같애 아 여기 아니지 너네 둘다 걸렸니? 이거 문 닫아도 걸려요 그럼 바로 옆에서 문 닫는게 보이면 걸리지 문 열어놨구요 어 앞에 바로 앞에 벌레있네 이거 아이씨 우리는 지금 오물밖에 못 치우니까 일단 빨리 가자 소봉아 우리끼리 우리는 빨리 살아나고 빨리와 나 포리지르는거 안 들렸어? 나 너무 싫다 취!차! 지렸죠? 저기요 문 열어주세요 어? 문 닫혀있어? 나 문 열고 올게 소봉 아이씨 얼른 청소해 나루카우~~ 오케이 나 총 다 썼다 이제 다시 내려가자 어 야 이거 이거 마저 다 빠져들여... 다 빠져들였네? 응 또 그치? 하단아 지금 2층 가셨어요? 네 다시 내려갔어요 지금 스턴건 다 써서 교체하려고 주세요 예아 짠 이제 솔 좀 갖고 가야할 것 같은데 솔 가져갈까요? 그럴까? 좋아요 솔 제가 챙길게요 오케이 2층 조질거죠? 그러면 아니야 1층에 2층 아직 덜 됐어 솔질을 하면서 다시 한번 둘러보자 그리고 우리 이제 인형 인형도 태워야지 1층에 인형 1층에 인형 못 봤는데 나 엄청 많이 봤는데 나 지금 짚고 있어 나 이거 태우고 올게 어디서 언니가 울어요 범위 좀 태우고 벽 벽 닦을만한 곳 없나? 아까전에 많이 보이던데 벌레 되게 많던데 벌레 엄청 많아 어 찍찍찍 어디어디 몰라 노스에서 찍찍찍 소리 났는데 벽에도 뭐가 많았는데 어디갔냐 다 그니까 벽에 뭐 많았는데 하지만 없어 여기 막히구나 여긴 완벽하게 다 청소가 된거 같.. 어? 이거 이거 누가 버렸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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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야 바로 뒤에 못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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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이 걸렸어 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 히트위 똑같이 와 똑같이 와 돌고 나 마이크 저기 거미 잠깐만 당신들 열어줘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애들아 지금 청소 같은거 할 때가 아니야 빨리 문 열어둬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나 문 열어라 가고 있어요 오 어디갔어요 열렸어요 빨리 와줘요 여기 거미 있는대로 나 지금 바퀴벌레 쪼지는 중 기다리기달 문이 왜 열려있지? 열었니? 신박식 바로 열었니 빠르구만 바퀴벌레가 어딨어 거미가 어딨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게 심장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니까 갑자기 조용했는데 갑자기 심장소리가 들리면 완전 긴장하게 돼. 귀신 뜬 것 같아서. 여기는 올라가는 길이니까 어디서 거미가... 어, 여기 인형이다! 퇴! 어, 무서워. 같이 가야지. 아, 예. 나 이제 빈손으로 다녀야겠어. 빈손으로 다니고, 인형을 다 없애버려야겠다. 인형을 없애거나? 야야야야, 잠깐만. UV 갖고 있는 사람. 네, 저 사병님이요. 방에, 밖에 태우고 떨궜는데. 아, 그래? 인형 태운다고. 그래, 그래. 일단 다 맨손으로 다녀봐. 다 맨손으로 다녀봐. 지금 총 너무 많이 떨궈져 있어서, 다 주워야 돼. 응. 왼손으로? 어. 이거, 이거 트랩 없어 해야 되거든요? 트랩? 뭐, 그래. 각자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주워. 어딨니? 뭐지? 나 왜 안 버렸지? 어딨니? 신발이잖아, 이건. 개같은 거. 뭐야, 이거. 어, UV 찾았다. 오, 나 알아서 바로 왔어. 잘했어. 뭐야? 아, 여기도 있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지? 여러분! 저 버그 걸렸어요. 찌, 찌, 찌. 뭐, 무슨 버그? 뭐, 뭐, 뭐? 총이 지금 공중에 떠있어요. 뭔 소리야, 이거. 집이 또 잡혔어요! 총이 공중에 떠있다고? 아, 됐어, 됐어, 됐어. 집으면 되지 않을까?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아, 솔이 슬슬 필요하네. 내가 그래서 아까 전에 솔 챙겼는데 잡혔어요. 저런.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진짜 사장님 나빴다. 아, 그럼 뭐 같이 잡히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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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기 있는데. 오오. 하하하하. 오오, 개무서운데. 안녕? 오오. 문 열고 왔어요. 혹시? 어, 아니요? 야, 왜 자연스럽게 여기다 떨고. 이거 버리고 가야지. 열어줘. 솔, 솔 가지러 왔는데. 열어줘. 아우아우아우아우, 내기. 아우아우, 열어줄게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간다. 여기 쓰지 마요, 귀 아파요. 간다간다, 뿅 간다. 아아, 아파라. 아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아이씨, 쿵쾅거리는 소리. 진짜. 난 나가는 줄. 뭐지?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나 또 잡혀라, 알았냐? 아, 잠깐만. 아, 어떡하지? 이걸 또 잡히네. 어떻게 두 번을 잡히냐? 이거 개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운이 좋았던 거네. 어, 화장실이. 오, 청소율이 지금 50%가 넘었어. 또, 또, 또 온다, 이색. 아우, 진짜. 잡힌 사람만 잡히냐. 아니, 나 아픈데. 안녕. 아프는데 개숨 때리네. 어우, 숨차. 감욕게 울리러 간다. 아니, 나 낫지도 않았는데 두 번이나 잡혔어요. 나와도. 이 문 앞에다가 조금. 어,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있어요. 바로 앞에 언니 있어요. 좀 언니들 너무 무서워. 좀 기다려. 좀 기다리면 갈 거야. 저 왼쪽이 언니거든요? 문 열어준. 문 열어준. 아, 소범 씨. 저기 옆에 벨 누르면 재밌는 소리 들리거든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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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아이고, 아파라. 나 두 번이나 잡혔다니, 앞, 노 오래. 앞이 빨개.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이올로 사장님 이름이 빨개졌어. 문 열어줬나요, 사장님? 네. 저희 나왔어요 가고 있어요 약발로 가는 중 일단 나 혼자라도 캐리를 해야겠어 얘네 못 믿겄다 야 여기 총 엄청 많이 떨어져있잖아 얼른 다 치우라 얘들아 죽으면 아 아니다 회복하러 가야되지 나 발 걸렷 안녕히 계세요 새벽이 빠이 사장님 나빠요 와 사장이 정말 사장이 정말 겉을 밟은 당신을 탓하시오 잡혔어요 긴구 알았어 풀어주러 갔는데 태연은 무슨 언니 복도로 지나가는거 실루엣보속 총을 가지러 왔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눈 마주치지마 해로운 물지리로다 오오오오오오 봐봐 브러쉬네 소범아 가서 문 열어줘 에? 아니야 에 깜짝이야 문 열어줘 빨리 개시끄럽다고 이거 여기가 어디죠? 열어주고 싶은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사랑이다 내가 갈게 아니야 내가 열었어 나 브러쉬 들었어요 나도 브러쉬 들었어 1층에 브러쉬 할만한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내가 몇 개 확인을 했거든요 더 있을걸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인형 들은 소리야 그렇게 다 도망가지마 내가 인형 들었어 아 화면 보고싶어서 나온거에요 아 그런거야? 난 쫄았는데 구름이 참 많네 하아 매연인데 매연이라고 평생 저녁 하늘 한번도 안받아 애들이 좀 이상한 소리 들리니까 바로 정문으로 뛰어가는거 봐 아흐 하아 아 이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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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뛰어 이거 진짜 뛰어 아오 깜짝이야 아 심장 떨어지는줄 알았네 미친 아 죽네 이거 어떻게 열더라? UV? UV로 여는걸걸? 기다려도 열려요 아 그래요? 어 기다려도 열려 빨리 열려면 UV인데 근데 조금 기다렸다 가는게 낫지 않을까? 뚬채 뚬채 탭댄스 어? 어? 다시 들어 내가 말했잖아 좀 기다렸다 가라고 어떡하냐 0.5명 사람들만 남았어 0.5명 이제 우리 합쳐서 1명 빨리 문 열어줘 코앞이야 우리 합쳐서 1명이잖아 우리 둘 다 같이 가서 문 열어야 돼 제발 너네 걸리면 안돼 진짜 큰일나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돼 너 밖에 있어 둘 다 잡히면 대가리 아프다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은 둘 다 잡히면 대가리 아프다고 아니 3명 잡히면 어차피 우린 망해요 야 김소봉은 0.5인분도 안되는거야? 빨리 둘이 뛰어와 길 알잖아 가까워 어 길 잘못 들었다 여기 아니다 잠깐만 잠깐만 아 깜짝이야 문 안 두드릴게 두드리지 마라 이놈아 얘네 쫄보여가지고 도망간다 저희 왔어요 0.5인분 했떠요 잘했어요 전 구경했어요 사랑이다 사랑스러워 어 이거 이거 사과 어 잠깐만 뭐지 야 우리 이대로 계속 무한 축후염인데 근데 그거 아세요? 온다 그래가지고 문을 닫았는데 어라이 옆에 구멍으로 들어오네 아까 사과 있던데 나 이런거 무서워하나봐 사과가 뭐였지? 사과? 얘 사과 어딨었지? 기억이 안나네 사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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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누가 하는거였죠? 어 저기 귀신있어 조심조심 일단 다 버려 지금 땅에 떨어져있는것들 너무 많아서 다 처분해야돼 그리고 지금 귀신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쪽가자 그냥 왼쪽으로 뭐야? 찜찜이 아직 못나왔어? 열어줘 열어주고 있어 각오가 있어 각오가 있어 저거 멋있어 저거 아니 총이 어디냐 바닥에 아아 왜 또 엄마 나 못 뛰어요 나 못 뛰어요 엄마가 못 뛰어요 아 나 이걸 또 바로잡혔네 바닥 보고 달리다가 이 개같은거 야 우리 우리 얘들아 얘들아 우리 부활하는대로 바로 이제 재정비하고 2층 가자 그냥 제1층에서만 있다 아니 근데 총을 리젠을 시켜야되는데 그러네 1층에 다 총이 떨궈져있어서 그러네 일단 손에 들은거 있으면 다 태워버리고 일단 구하러 갈게 잡힐 때마다 자꾸 총을 떨궈가지고 쓰레드기 없는거 이씨 맨손으로 다니라 말이야 야 얼마나 편해 아니 얘가 주머니라도 갖췄으면은 말을 안해요 어머 열렸네 어머 열렸네 두드리면 열릴지니 두들기지도 않았는데 열렸네 대박이 나는 돌고 빨리와라 늙은이들 어 아 나 나 두번이나 잡혔더니 앞에 물건이 두개로 보여요 어 젊음의 셈 어 어 아 내가 먼저 먹을거야 내가 먼저 먹을거지롱 으야 아 까비 으흐흐흐흐흫 느릿느릿노라서 짚는거 왜이렇게 하찮냐 하하하 으흐흐흐흫 뭐 하나라도 짚어야할거같은 아니 근데 귀신이 달리면 못 잡거든요 저희를 어디시라 이동속도가 달리는거랑 비슷해가지구 자 다 맨손 이지? 가자 네 그냥 귀신 보이면 내따 반대편으로 달려 어? 안 잡힌다 어? 뭐지? 아 또 뭔데? 온다아.. 온다아.. 어딨음 어딨음? 지금 나 쫓아오고 있어 아유 참네 아이씨 아이고 이놈이 총은 진짜 어디를 떨겼나 내가 반짝건네 사장님 너무 무서워요 이거 아닌데 새벽엔 어딨어 1층이요 총찾고 있어요 총 되게 여유롭다 화장실이 오잇! 숨차 어 총이다 버리고 오자 아 진짜 몸살 날 것 같아 어 여기도 총이다 버리고 오자 어디지 여기가 아 이거 빨아들이는 거구나 이 총은 갔어 살리러 가자 택들 격하게 두드리시네요 엏 어...ért 죄송한다 죄송해요 저기...죄송합니다 ㄻ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나갈게요 안 건들게요 어dro garlic 언니 있는 건데 입구에 있어요 입구에 있어 일루와 이거 이거 ich娃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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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라고 아 잠깐만! 어떡하지? 어떡하지? 언제 왔어 이 ㅆ.. 못 달려! 못 달려! 못 달려! 어.. 없어.. 아닌데?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이거 조졌어 이거 절대 엔딩 못 봐 아 멤버를 이 땅으로 자는 게 아니었어! 아이고.. 내가.. 내가.. 탈출하는 곳 입구 쪽에 힐 하나 버리고 왔는데 어 나 먹었어요. 문 열어놨어. 나 문 열어줬다. 아 고마워. 엄마 나 무서워. 나 너무 급해서 2층으로 튀었잖냐. 화장실 화장실. 아까 화장실에 가는 거 있었는데 화장실. 총 총 총 총 내놔. 총 이제 없나? 총 그거 주워서 버려야 하는데. 그러니까 주울 총이 이제 없나요? 아니요 바닥에 많아요. 바닥에 완전 많거든? 왜 내 눈에 하나도 안 보이지? 바닥만 보고 가고 있는데. 아니 화장실 어디더라? 아니 화장실 어디더라? 여기 내가 있는 곳. 내가 어디더라? 여기 일로와 뒤로 뒤로 뒤로. 네? 저 사람이 아닌가? 그쪽 방향인가? 아니 여기 아닌데. 저기 화장실. 작은 화장실. 작은 화장실. 작은 화장실? 어. 여긴 식당이고. 아니 저기 화장실 있어. 나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뭐야 화장실 어디 갔어. 그새 길 잃었죠? 아니. 그나마 다행인 걸 알았어요. 뭔데? 우리 손전등에 배터리 없는 게 다행인 거 같아. 아 맞아. 인지용. 인지용. 저기 사과 좀 어떻게. 아 여기 있다. 가야가야가야. 아니 야 야. 아니 야. 아니 아니 어떡해. 야 여기서 하면 옷까지야. 이건 아니지. 아인가다. 아니 문 앞에서 막고 있어. 아니 언니 청소할 때 건네면 안되죠 이연니야 아 진짜 눈물 나네 일단 무서우니까 튄다 일단 무서우니까 튄다 어허우 생각보다 무서운데? 어 나이씨 내가 문 열었으니까 찜찜이 뭐 갈 필요 없다 네 저 총 찾고 있어요 나도 아까 거기 그대로 떨궈져 있을테니까 왜 문 왜 닫아 문 나 안 닫았어 어차피 방을 닫혔는데 다시 열렸어 뭐지 귀신인가? 지절로 닫히는거 아니야 한명 나가면 아 또 뭐야 에헤이 귀신님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총 다 잡은거 총 다 넣은거에요? 어 다 넣었나봐 총 생겼어 음 그럼 이제 좀 들고 2층 좀 가볼까? 잠깐만요 저 약 빨아야 돼요 어 아 우리 소금이 마약하니? 어? 코카인이야? 아씨 아까 청소하다가 만 곳이 되게 찝찝한데 코 카 가야되나? 코 코 카 카 아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누가 코 카인노래 그렇게 부르노 아흐 내가 청소기 제가 챙깁니더 UV 내가 챙깁니다 이거 보니깐 닦는거는 다섯번 밖에 못 닦나봐 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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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바로 2층으로 올라가자 저 자식 1층에서 지금 돗자리 깔았으니까 어? 뭐야 쥐가 왜 여기있지? 돌아댕기나봐요 전기있는사람 아 내가 갖고올게 형님 못들고 계세요 버리고 오세요 아 귀여워 독고양이 오는거 봐도 자꾸 옆에서 우네 말이 맞네 아씨 깜짝이야 울렸죠? 잡았죠? 동세죠? 네 이제 올라가자 네 저 약밟고 올라갈게요 약밟고 올라가겠습니다 야 올라오 올라오자 올라오자 한바퀴 돌아 엄마 엄마 달려라 달려라 절대 안잡히죠? 절대 안잡히죠? 아 잡혔죠? 그걸 잡히네 아니 이거 점점 가까워지는건데 나는 쉬지않고 뛰었을 뿐인데 그냥 인코스에 인코스 아니요 인코스 인코스 아 나 심장아파 아 사장님 뭐여 심장아파요 유튜브가 조회수로 생각해 아 튀어 음 잠시만요 부정매오는거 같은데 새벽씨 괜찮아요? 어 언니 미안해 제가 감옥 들어갈게요 언니 미안해 감옥 들어갈게요 언니 제가 감옥 일단 여기 총 버리고 앞에 총 있는거 좀 주울게요 아 미친 둘다 버려 둘다 그냥 둘다 버리고 와 나도 버려야겠다 내가 잡힌 건 아닌데 언니가 뒤져 타가지고 뭐지 나 데리러 온거야? 어어어 구하러 가졌구나 아니 아니 내가 구하러 갈게 맞아 사장님도 들어오면 안돼요 아니 이게 그냥 다쳐버리네 절대 안해선 열 수 없는 시스템이구나 그렇구나 뭐야 갑자기 브러쉬로 날 치시는구나 나 실패카나 가져왔거든 아무나 먹어 고마워 후공길 먹으면 돼요 잡힌게 아니라서 내 발로 들어간거야 아 그래? 내 발이에요 내 발이에요 내 발 나의 밑 풋 인형 같은걸 찾아볼까? 1층에 나 총이 없어 총 따로 아 좀 아 진짜 아 처음 내가 버렸어 아 뭐 하질 못하네 저 귀신생 나 귀신 옷인데 뭐야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시야가 가려진거 아니야 아니야 시야가 가려진거야 나 귀신 봤어 아 귀신 봤어 아 이게 선전등이 살짝 깜빡깜빡하면은 주변에 있다는 신호네 아 사장님 잡혔어요? 어 열어줘 도화하러 갈게요 아 시끄러 와아 지금 이 층 나 개 난리인데 지금 뭐야 이게 너무 더러워 너무 더러워 팀님 에 나랑 같이 가 고마워 사장님 여기 힐팩 힐팩 어? 나를 건들듯 아야 어디 어디 떨궈 떨궈 힐팩 쉬 아이 쥐쉐 아 아 아이고야 나 2층에서 거의 쥐어간다 아 이게 힐팩을 이렇게 배달시켜줄 수 있구나 개꿀인데 근데 왜 그쪽으로 가요 아이템 주스로 아이고야 막 2층 난리가 나왔네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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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에 잠겨 거기에 있나보다 가자 문이 잠겼는데 휘어 문에 갑자기 까만 연기가 안녕 까만 연기는 그 언니밖에 못해요 도망 가 저 2층 좀 정리를 했어요 여기 인형있다 어디요? 여기 내가 아픈김에 할게요 짱종장 짱종짱쨍쨍 오 진행도 50% 넘었어요 일단 나도 2층 갈게요 2층 지금 그거 있어야 될걸 그 쥐 잡는거 야야야 쥐씨 있어 그쪽 쥐씨 있어 도망가 아이고 대신세이야 아 아이고 하나 배고있어 귀 잡는거 내가 들고 갈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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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아니 귀신이 가까워지면 그 낌새가 되게 뚜렷하게 드러나 잘 알아채야돼 제가 한번 아픈 상태라가지고 뛸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러네 잘했다 그정도면 힐팩을 가져가야 저기 저기 주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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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기 쪼쪼쪼쪼 아 왜 둘다 총 들고있어 아 저는 2층 갈라고 안녕히계세요 아 잠깐만요 열어주세요 어 나 큰일났 문 닫혔다 에? 아 여기 아니잖아 왜 자꾸 올 때마다 헷갈리는거지 길을 자 침착해 1대1도 침착하게 일단 바퀴벌레 부터 조지고 아 우리 갈게 일단 저 아이템 주술라고 맨손으로 가요 문이 안열려요 왜 안와 문 열러 가면 돼? 네 간다간다 뿅간다 잠깐만요 여기가 아닌가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아 얘들아 이제 유튜브 각이고 뭐고 클리어를 중점으로 다들 알아서 잘해 네 난 UV램프 들고 2층가서 청소할 수 있는거 싹 다 할게 총 버려진거 어딨어요? 오 여기 나 여기도 있네 아까 전에 내가 총을 떨궈놓은거를 누가 먹었나 아이고 먹힌다 먹힌다 아이씨 시대로 아이고 나 지금 못 달리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이고 아이고 벌레? 이게 무슨 소리야? 다 폈어 이렇게 다 잡히는.. 다 잡혀버리는 거임? 아니 달리질 못해가지고 잡혀버렸어요 아이고 아 찜찜이 가유 찜찜이가 잘 해결해줄 수 있지? 화이팅 아 깜짝이야 아이씨 이거 내가 봤을때는 언니가 청소 빈도가 잦아지면 잦아질수록 이거 힐팩 빡치는 거 같아 저 열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힐팩 하나밖에 못 갖고 와가지고 어 괜찮나요 아 나 잡혔다 큰일 났다 아 아 문 문 문 막혔다 열어주자 됐다 2층에도 왔다 갔다 하고 저 문 어떻게 하냐? 문 열어줘 갇혔는데 우리 유부위로 해야 돼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유부위 유부위 내가 들고 있었는데 잡혀버려 아 총 내가 어따 떨궈냐 또 소나무야 소나무야 우후 언니 온다 제발요 저 문 앞에서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아 아니 이걸 문 앞에 잡히냐 아이고 아 개같은거 진짜 소봉씨 소봉씨 사장님도 잡혔으니까 힐팩 하나 가져와 옷 열게 아 저 언니 개빡치네 내가 엄청난걸 알았어 나 지금 거의 그냥 옆에 붙어있었거든 귀신이랑 근데 시야에 안들어오니까 나를 안 덮쳐 어 어 어 아이고 참나 나이스 나이스 이거를 이거를 여기다 버리고 가면 어떻게 해 어디있어 없어졌잖아 어디로 가야돼 문 열러 몰라 힐팩 챙겼어? 어 아까 버린거 사장님이었나봐 버린거 아니라 쓰고 그냥 놓은건데 어 여기 맞팠네 여기 열렸어 열렸어 열렸다고 여기 길 두개에요 난 일단 바로 2층으로 갈게요 감사합니다 계속 시간 끌면은 안좋으니까 어 힘들어 이거 인형 제가 집었습니다 이상한 소리 들려도 절대 쫄지 마세요 엄마 무서워 총 좀 가질러 가자 아무리 생각해도 무서워 얼마 안남았네 근데 아까도 이 상태였어 놀랍게 아 그래요? 야 정말 놀랍게도 청소가 되고 있어 힘내자 왜요? 야금야금 되고 있긴 해 어 계속 오르고 있어 해벽지가 하는게 분명해 문 닫혔다 브러시도 하나 들고 가자 총 총 주워야되는데 2층 갑니다 왜요? 2층에 총있나요? 글쎄요 2층에 총있어요 UV 여기 좀 싸주세요 UV 있는 사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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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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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라고 하면 몰라요 저 2층에 아까 들어오자마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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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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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갈하는건 없는데 나 알아드려 아 저 갈갈해야돼? 어 갈갈이야 어 야이씨 아 연기야 연기가 저를 덮쳐요 자꾸 연기 빨리 없애주세요 연기 2층에 의외로 많아요 뭐 그거 정말 유감이군요 네 어머 어디있냐 아니 뭐야 원인한테 먹혔어 지금 UV 여기 바퀴벌레도 있고 뭐야 미친거 아냐 지금 내가 귀신 1층에서 계속 숨바꼭질 하면서 놀고 있거든 그러니까 2층이 안전해 나 쥐한테 물렸어 찜찜님 쥐 여기있어 이리와봐 쥐 쥐 쥐는 전기인데 쥐는 전기인데 아 그래요? 오케이 비카치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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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힘들어 여기 맞다 왜 바퀴벌레도 UV로 죽여요? 네 여기 거미 여기 거미 거미? 여기 여기 위에 위에 안녕 얘 그러고보니까 배떼지가 눈알이다 바퀴벌레 있었는데 이쪽 방이 아까 전에 죽어 나 아까 쥐한테 물려가지고 나 1층 가가지고 그것 좀 할게 1층에 귀신 없어요 올라갔나봐요 어 못됐다 어 잠깐만요 뭔가 생기는 걸 봤어 약바라야겠다 일단 내려가게 약바라 약바리 뭐어 어 막가리되 흥이 안 보여 2층 가야겠어 1층은 청소가 다 끝난건가? 어 여기있다 얼..얼추 그러지 않을까요? 지식기 잡으러 가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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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들어가면 안될듯 아니 환기좀 시키려고 언니가 여기 있다보면은 앞에서 지나가더라고 금방 나올거 같은데 근데 누가 총 챙겼어? 저 테이저건 챙겼어요 저 브러시요 2층 어떻게 올라가더라 2층 거기 아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아 깜짝이야 아우씨 귀신인줄 알았네 어떻게 가더라 2층 브러시 2층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고? 기억이 안나요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말을 좀 해줄래? 여기가 어디일까? 주변에 뭐가 있는데? 2층 어딘가? 2층 어딘가? 2층이야? 엄마! 엄마! 아이고 어떡하냐? 엄마! 세상을 참 따뜻한 거죠 선생님 어디갔어? 여기 있구나 어 여기 총있네 설마 다 잡혔어? 찜찜이 잡혔어? 아니요 아니요 나이스 나이스 이제 좀 도망갈 줄도 알고 그러는구나 네 찜찜님 여기 2층 와봐요 알았어 갈게 오케이 갑니다 아 기벌레가 어디있더라 또 까먹었대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이고 여기 총이 총이 아니구나 아 씨 깜짝아 발밑에 있었네 아 씨 여기 혹시 2층에 있던 주식기 잡았.. 안 잡았구나 오케이 야 너 일로와 일로와 이씨X야 아아 일로와 이씨X야 뭐야? 어? 뭐야? 테이적은 다 썼어? 아니 뭔 퇴적은 세 번 밖에 못 쏴요 가열되겄다 아니 뭔 왜 안 잡혀? 분명히 아까 내 기억으로 2층에 총이 있었어요 그걸 집으로 갑시다 그 잘 잘 도전 좀 해봐요 아니 이거 가열이 방금 전에 됐었어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 바퀴벌레 잡는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 됐다 가열이 좀 오래 걸려 아 내가 세월에 한 번에 쐈구나 오케이 분명히 총이 있었는데 없어졌다 없어졌어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여기 총이 있는데 가지러 갈 사람이 없네 에이적은 버리고 약함 못 받았지 총 없는 사람 나 오케이 야 나 귀신소린 줄 알았잖아요 이게 뭔데 이거 아 UV구나 스팟 스팟 어 씨 깜짝이야 저기 쥐있어 아 아 아 큰일났다 쥐잡으러 갑니다 아 나 몰렸어 여기여기여기여기 나 몰렸어 오른쪽 오른쪽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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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 여기여기여기 이쪽 방 옆에 방 여기여기여기 어 잘 잘 잘 봐 아니 바퀴벌레 빡세여 나 어차피 치료하러 가야되니까 이걸 버리고 인형을 집읍고 갈게요 큰거 잡아 큰거 큰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볼게요 어? 어? 왜왜왜왜 아이고 새벽에 잡혔다 잡혔어? 아 나 이씨 바닥에 저거 함정있어가지고 피해간다고 잡혀버렸네 어 어 어떡하지 나 무서워 갔나? 2층에 있어요 2층에 갔냐? 갔냐? 어 1층 아 야 나 잡히겠다 문 앞에서 잡히겠노 아아아아악 우리 빨리 구하러 가야돼 문 열어줘요 와 진짜 코앞에서 잡혔어 아 문 열어주세요 어떡하지 여기 잡히면 어떡하지 야 문 열러 가 와 어떡해 와 어떡하냐 와 어떡하냐 야 이런건 조지인데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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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침착해 침착해 괜찮아 괜찮아 침착해 기다렸다가 어 안전해지면 그냥 뛰어서 오면 돼 어떻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 아니 길을 일단 한번 나가 길을 몰라요 소범씨가 길을 몰라 아 저 빡대가리 소범 아 진짜 어떡하지 나 게임 터질거 같아요 아니야 일단 한번 나가 미리 조회 일단 한번 나가고 문을 쫓기지 말자 나갔다가 이제 정문을 바라본 상태에서 내가 방향을 알려줄게 왼쪽으로 꺾은 다음에 바로 보이는 첫번째 문으로 들어가서 우회전해서 쭉 들어가면 나와 정문이 어딜까요 정문을 못 나갔네 정.. 정문이 어딘지도 몰라 사람 새끼 아 내가 지금 어딘는지 모르겠어 진짜 가세요 사장님 직원입니다 어? 2층이야? 아뇨? 1층인데요 아 왜 자꾸 방밖에 안나오지 앉아가겠네 어 나 큰일났다 어떡하냐 저기로 가면 되나 사장님 진짜 큰일났는데요 아 지금 계단이에요 계단 앞에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아 여기 정문 찾았어 정문 찾았어 정문 찾았어 참고로 진짜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할거에요 중도화차 없어요 숨을 돌려 일단 숨을 돌려 정문에 나가서 숨을 돌리고 충분히 스텝이너를 채우고 달려와 잠깐만 스텝이 좀 채울게요 죽더라도 문 열고 죽어 그리고 하나 그 힐키트를 들고 와 아니야 들고 올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열어 딴거 다 필요 없어 아니지 들고 와서 버리고 해야지 우리 그래 한 명은 달아나죠 달아나죠 근데 왜 스테미너가 안보.. 갈게요 왼쪽으로 가라고? 어 왼쪽에 바로 첫번째 문 복도 들어가서 왼쪽 하면 바로 문 보여 왼쪽 바로 첫번째 문 이 기타 사장님한테 바로 줘요 나이스 여기 버려 어 어 와 게임 터질 뻔다 잡힐거면은 한번 잡혔던 사람이 잡혀줘 무슨일이야 이건 또 내가 잡힐게 내가 잡힐게 오케이 나 또 잡힐거 같은데 느려가지고 야 어떡하지 못살릴거 같은데 어 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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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바로 뒤에 있었어 진짜 바로 뒤에 있었어 와 내가 할 수 있는건 없고 누구봐 쳐다보는거밖에 못하는데 어 어 수봉이가 하드큐리하네 어 문 열었어? 오 우리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찜찜아 회복했어? 아니요 못했어요 어 뭐야 어딨어 2층 가자 아들아 어.. 아..뽕 찬다 됐어 나 이제 청소기 들고 갈거야 청소기 청소기 제가 들고 왔는데 나도 들거야 유브이 더 필요해요? 테이저건 필요해? 테이저건은 모르겠고 아 근데 지금 모든 게이지가 다 안 찼을거 아냐 아니네 세번째거 찼네 이게 아마 쥐일거에요 생쥐 유브이 유브이가 필요하다 브러쉬 필요해요 2층에 브러쉬 농구장 바로 옆에 농구장 바로 옆에 브러쉬 필요해요 이게 근데 차네 뭐야 2층 2층 불태우는거네 2층이 어디로 가는거더라 여기가 여기가 누가 뭐더라 잡혔어요? 후밭 아 숨었는데 와 두근두근거리는 소리가 풀려서 아 아 어그로 풀렸다 했는데 갑자기 들어와 와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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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언니 어머 2층에 있어요 언니 2층에 있어 살려져 다시 잠겼어 새벽이가 잡혀서 잠겼어 열어줘 아 이런 제가 갈게요 아 열었어요 해보킷은? 제가 갖고 가요 어 어서와 언니 2층에 있었어 2층 길은 잘 모르겠다 선생님 여기요 땡큐 여기 왜 줍자마자 떠보니 왜 또 버리세요 아까 내가 잡히면서 청소기를 떨궜거든 다시 줏으로 가야지 1 어디야 4,5 이거 UV 이거 아니에요? 사과? 맞아요 맞아요 없앨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요 아 그래요? 필요가 없나? 아니요? 아 인형 태우는 거? 농구대 농구대가 어딨대 2층 농구대 있는데 정확히 어디라고 말을 못 해주겠다 길을 아직 잘 못 외워가지고 인형 집었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아 깜짝아 아 진짜 개오바 왜 뭐야? 잡혔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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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앞에 있어 피했어 피했어 아 오케이 농구대 찾았어요 농구대 찾았어요 농구대 찾았어요 찜찜님은 어딨어요? 어 여기 농구공 있는데 찜찜님이 하고 있대 아 2층 아 그래 길 근처에 있는 거 같은데 저기 있는데 무시하고 올라와 여기 왔어요 여기 아 브러쉬는 없나 이제? 브러쉬? 글쎄 확인해야 하는데 뭐 없어 뭐야 내가 닫아 아 2층이었구나 깜짝이야 아우 무서워 여기 청소기 여기 운동장 청소기 아무도 안 갖고 온 거 같은데 청소기는 없는데 아 이런 어 여기 총 떨어져있다 이건 이거는 UV이고 아이고 우리 다 총이 있네 UV 여기 있잖아 어 청소기 여기 있다 청소기도 여기 사장님 여기 여기 나 나 찾았어 찾았어 찾아가고 나도 청소기 있어 나 이거 빨아들이러 갈거야 사장님 아니 청소기 들고 와주세요 여긴데 사장님 아 그래? 알았어 사장님 뒤돌아주세요 아까 거기에서 뒤돌아보면 어 알았어 다시 갈게 하아 이리 와주실래 여기 한자리에 있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오케이 다 빨아들였고 이리 와요 닦을 수 있는 곳 있나? 사장님 이쪽 이쪽 사장님 이리 와요 이 언니가 뛰면 오는 것 같은데 여기요 여기 어디요 어디 어디요? 여기 도로씩 찾았다 여기 여기 아이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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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총 있는데 여기 큰일 났네 최대한 안 띄는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다시 이거 버리러 갔다가 빨라지고 있는거냐? 어 됐다 이제 이건 가서 태웁시다 완전 가득 찼네요 아이치아이치아이치아이 뭔소리야 하아maz 잡혔어요 사장님 아니 덧밟는 소리 저 사과 은근 거슬려 뭔가 2층에 청소할게.. 슬슬 안보이지 왜? 왜냐면 거의 다 청소를 했기 때문이지 아하.. 그럼 이제 태우는 것만 찾아야.. 지금 모든 요소를 각 채웠고 이제 인형만 태우면 돼요 어이구야 x2 아이고야 언니 아이고야 언니 아이고 아이고 언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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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아이고 씨블래 문 열어 아이고 씨블래 문 열어 아아악 문을 다 여니까 새벽이가 잡히고 있었네 아니 이걸 뭘 잡혀 있네 아니 이거 문 열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게 바로 땅콩물이라는 건가? 자 새벽아 아 새벽이가 아니라 소범아 아 저거 키트? 일단 총 여기 눈앞에 있는 새벽이의 유품을 정리해주고 키트 들고 갈까요? 유품이라고요 키트 좋은 생각이야 오픈한 FBI 자기야 나왔어 어디였죠? 여기었나? 아니 내가 길 안내해주려고 했더니 왜 또 혼자 갔어 여기 나왔어요 오 이제 길 찾을 줄 아는거야?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 더 추가 어우 잘겠다 찜찜님은? 천천히 올라가겠지? 그 앞에 힐키트 있어요 근데 유령이 아기 방에서 유령 정문에 있어요 네 그쪽은 가고 있었어 이거 탐지기도 버려야될거 같은데 야 이제 탐지기가 필요한때네 그니까 어? 여기 인형있다 아 나 잘 들고있어 우와씨 뭔데? 인형집었어요 가는중이에요 아니 잊고있었네 그지같은거 아 나이 탐지기보다 우씨 어 문이 잠겨있 됐다 와 다행이다 와 살려주삼 와 살려주세요 와 정면에서 맞닥뜨렸네 자기야 안녕 와 살려주세요 와 여기가 어디세요 아니 와 인형 두개 남았다 고기 아 잠깐만 한정식 그림자 되게 부서었거든요? 소모아 어디서 걸렸어? 어디냐고요? 아니야 미안하다 내가 진짜 그런 질문을 하다니 기억이 안 나요 탐지기 들고 있었는데 달리지를 머리로 갔어야 됐는데 달릴 수 있어요 그냥 나가서 탐지기 키트 내가 줄게 탐지기 탐지기 똑바로 섰어 소범 어딨누 소벅소벅 계단을 오르는 중 키트가 없네 감사해요 앗 상퇴 아니 탐지기 완전 개 무슬모야 유영이 코앞에 있는데 반응도 없고 하당님한테 가고 내가 챙기려고 했는데 저거 탐지기 떨어진건 제가 주워 갈게요 얜 제가 주워갈게요 얘도 얘도 쓰레기 판정이더라고 사장님 문 앞에 문 앞에 키트 버려놨어요 2층에 총 있었는데 아주 유능한 직원이로고 아 아 아 아 아 탐지기 추웠다 내가 봤을때는 키트를 그탐지기 내꺼야 계속 문 앞에다가 둬야될거 같아 여러분 빨리 인형 찾았나요 저는 저는 아 힘들어 저는 키트를 여기 문 앞에다가 놓을게요 응 총 찾았다 여러분도 열심히 키트 쓰시라고 문 앞에다가 새 키트를 계속 갖다놔야겠어요 뭐야 또있네 진 어디로 내려가누 내려가고싶은데 찾았다 인형 찾았어 나이스 인형 몇개 남았어요 하나 아 무서워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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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ty 오우 해 오브 어 다됐어? 오오오오! 지하실 가 지하실 아티팩트 아아 아티팩트 아니라 핵핵 악마의 핵 챙기면 돼요 헥헥헥헥 내려와 내려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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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 본다 드디오 드디어 엔딩 본다 에에에에엏 역주행하는 건 또 오랜만이네 이거 아이고 아이고 저희 퇴근 퇴근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나도 나도 갈래 이거 이제 또 태우러 가야되잖아 그치 사장보다는 내가 잡히게 그 다음에 내가 잡히게 정말 유능한 직원들이 아닐 수가 없다 아 갖고왔어요 여기 여기 이거 바닥이 힐키트인데 누가 먹어봐 뭐 잡히면 의미가 없구나 먹었어 여사장이 거기 못가요 들고 뛰는거 너무 웃겨 성화몽송이여 거의 들고 뛰는거 아 깼다 야 드디어 퇴근 힐트 예에에에에 great walk 나만 밖에서 꺼졌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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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 미안 정들었었는데 정 안들었었는데 자 이렇게 즐겨본 헬커밍 챕터 1 맵이었습니다. 다들 어땠나요? 아이고야... 다신 안할래요. 많이 좋긴 했지만 재밌었어요. 디바워보다는 좀 덜 무섭다. 디바워보다? 멀리 있으니까 귀신이. 공포보단 깜놀이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도 무서웠어요. 난 청소해서 좋았어. 청소 공포게임. 야 진짜 청소인데 공포게임을 곁들인 게임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겠어요. 난 이런거 나온거에 되게 만족해요. 다행히 영어 요소가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응 맞아맞아. 영어가 전혀 필요 없었지. 몸살 날꺼. 다들 고생하셨구요. 고생하셨습니다. 여기는 사무실 퇴근 이런게 없네. 그냥 이제 끄면 됩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바이바이. 다들 안녕. 다음에 봐요. eremos 멜만콩콩콩콩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